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상상마당 인큐베이팅 제5회에 참여하게 된 LB팀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팀 소개를 해드리면 이쪽은 노랑머리가 잘 어울리는 저희의 보컬 임종수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열심히 마음을 놓겠습니다 저희의 베이시스트 송송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팀에서 지금 기타로 활동하고 있는 백현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쉽게도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저희의 든든한 드러머 박성경 군을 포함한 저희 네 명 록밴드 LB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쉽게도 상상마당 이 큐베이팅은 저희가 이제 본선에 진출을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여러분의 힘과 성원의 힘이고 저희가 I like this band 선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더 탄탄한 준비와 완벽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본선에 진출한 15팀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밴드 음악 정말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LB는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에 상상마당에서 주신 라이브홀 평일 대강권으로 여러분에게 멋진 음악 좋은 공연 정말 꼭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많이 돌아와 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상상마당 인큐베이팅 하자하자 화이팅 후우! 상상마당 나는 웃을 수 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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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